올해? 올해 어떠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조금 올해는 놀러가는 한 해일 거예요 말을 좀 걸러서 해달라고 해서 걸러서 하려니까 단어가 기억이 안 나, 생각이 안 나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끝이 나게 되면 그 자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세월에 내가 정식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그 운대를 못 받아보는 게 우리 조시 자손이야 그리고 본인은 우리 조시 자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를 하게 되면 끝까지 파고들고 끝까지 해야 되는 고집은 있어 근데 결말이 나오질 않아 항상 하다 보면 하나가 또 나오고 하나가 또 나오고 하나가 또 나오고 그러신 분은 우리 조시 자손이야 그러다 보니까 끝이 없어 공부는 참 많이 했다고는 하나 본인은 참 열심히 했다고는 하나 주변에서는 열심히 했다고 소리가 안 나와 그게 뭐냐 하면 시간적인 허비가 많았다는 얘기야 우리 조시 자손은 지금 평생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평생 직장이 뭔지 알아? 평생 직장이 뭔지 아냐고 평생 직장이요? 우리 조시 자손이 생각하는 그런 직장이 아니라 시집을 갈 것 같다고 시집이요? 올해는 못 가 올해는 못 가는데 내가 직장을 들어가기 전에 결혼의 운이 들어와 있거든 그래서 우리 조시 자손은 느닷없이 결혼한다는 소리가 나올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공부니 뭐니 다 쓰잘데이가 없어 그렇단 말이야 그럼 제가 직장은? 직장은이 없어 그리고 우리 조시 자손은 앉아서 뭘 하는 게 우리 조시 자손으로 맞질 않아 막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사람 만나고 부딪히고 거기에서 내가 어떠한 싸움에서 이겼을 때 그 성취감을 갖는 사람이 우리 조시 자손이거든 근데 지금 맨 앉아서 하는 걸 지금까지 해왔잖아 지금도 하고 있고 그치? 고개만 끄떡거리면 아무것도 안 들려 그래 왔기 때문에 우리 조시 자손은 내가 갖고 있는 영향을 펼치질 못했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시 자손 같은 경우는 지금 정식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도 내가 앉아서 뭘 하는 거를 원하겠지만 우리 조시 자손하고는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뛰쳐나올 테고 내가 금전 때문에 일은 몇 개월 하겠지만 거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뛰쳐나올 테고 결혼을 할 거야 그러면 결혼을 하고도 직장은 못 다니고 집에 있어요? 40대쯤 돼서 40대쯤 돼서 그때 가서 내 사업을 한번 할까? 직장은 못 다녀 우리 기준님이 아 기준님이란다 우리 조시 자손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정말 똑바로적 일은 잘 하거든 근데 본인이 거기서 내 성취감을 찾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실증을 빨리 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니는 기간 자체가 짧아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일을 하면 상관이 없거든 내일을 하면 그거를 이겨낼 수가 있거든 응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럼 사업을 하면 괜찮아요? 네 내장사를 해야 되시니까 사업은 아무거나 해도 돼요? 어? 아무거나 아무거나? 사업에 아무거나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미천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미천 그런 걸 떠나서 그런 사업의 종류가 있잖아요 뭐 직군 있고 돌아다니는데 우리 조시 자손 같은 경우에는 한자리에 앉아서 뭐를 그리고 뭐를 하는 걸 상당히 그게 본인하고 맞지를 않아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누구하고 부딪혀서 여자지만 남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우리 조시 자손한테는 그게 더 맞을 거야 성취감이 더 있고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준비를 하셔 시험 본다는데 내가 자꾸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거기서 내가 내가 사람이 지금 30대 중반인데 응 내가 뭐를 해서 월급을 받아야 내가 사람 구시를 하고 살 거 아니야 그치?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하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 드리는 거는 이야기하는 부분은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 내가 이런 팔자였구나 라고 그냥 본인이 그냥 느끼고만 있으라는 얘기야 그럼 결혼을 하면 잘 살아요? 네 잘 살아요 아니 전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데 결혼 생각이 아예 없어도 우리 집에 온 사람들 결혼 생각 없으면서 결혼한 사람 많아 주변에 사람이 없거든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느닷없이 결혼한다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좋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삶의 도피처식으로 결혼을 한다는 얘기야 주시자 손 혼자는 안 되니까 긴 얘기인지 아시겠죠? 공부할 만큼 했으니까 내가 뭔 얘기하는지 이해는 할 거 아니야 아 이해는 돼요 그래서 직업을 택하기보다는 그쪽이 더 빠르다는 얘기야 이안하지만 우리 주시자 손은 여기 올 때 희망적인 얘기를 듣고 좋은 얘기를 듣고 점사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지만 내가 그걸 다 숨기고 좋게 이야기해 줄 수는 없어 그렇죠 그건 거짓말이니까 그렇지 그럼 언제쯤 결혼은 언제쯤 하나요? 내년 빨리 되면 내년 내년 이맘때 혹시 제 지금 지인인가요? 지인의 소개가 됐던 가까워 멀진 않아 혹시 나이차도 이런 것도 알 수 있을까요? 나이차에는 거의 동갑 비슷하게 보여 동갑 얘기나 많아봐야 한 살 비슷해? 우리 주시자 손하고 고기고기 비슷한 동갑 직장 있고 응 다른 거 궁금한 거 아니 원래 직업 때문에 온 건데 직업은 아까 얘기 다 했으니까 궁금한 거 없네 그럼 저는 그럼 금전운은 아예 없어요 금전운은 내가 내장사를 했을 때 금전운은 좀 들어와 근데 지금은 없어 40대 중반쯤 가야지 40대 중반쯤 가야지 그때부터 좀 터져 들어올 거야 그전에는 그냥 나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돼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해 그전에는 그냥 나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돼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해 수술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깨끗해 괜찮아 아 그래요? 어 또 저희 부모님 부모님? 부모님 안 넣었잖아 부모님께 궁금해서 온 사람이 부모님 거 다 들으니까 이제 부모님 걱정되는 거야? 아니 왜냐면 부모님한테 아픈 손가락이 저우니까 근데 제가 진짜 안 풀리는 케이스라 부모님은 먼저 알고 계셔 내 자식이 왜 그런지는 부모님이 먼저 알고 아셨죠? 됐죠? 네 김사장님 우리